이기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고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같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 마지막 21장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2장, 26절, 3장, 5절, 3장, 12절, 3장, 21절, 21장, 7절 다 마지막 때 우리가 그저 예수 믿는 사람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 세례받은 사람 이런 이름이 아니고 그때는 다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이기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는지에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령 집회에 오늘까지 마무리하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동안에 정말 지는 삶, 실패하는 삶, 무너진 삶 그런 가운데서 있었다고 한다면 완전히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기는 자의 삶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오늘 한 짧은 10시까지 한 5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기는 자의 아주 결등고하게 그 반석 위에 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말입니다 이기는 팀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몰라도 대략 조금 보면 어느 팀이 이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이기는 팀에게는 이기는 팀의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도 성도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위기가 있어요 말은 대단한 리듬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겠죠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아유 감사하죠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런 환란을 겪었는데 믿는다고 그러고 오히려 감사한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아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 고백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에 비하면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의 말의 분위기는 그 사람이 지고 있다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도 바로 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다 이런 고백들이 중요한 고백들이죠 그런데 분위기가 이기는 분위기여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있는 이 분위기 그렇게 되어야 이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말투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기는 자의 분위기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지는 자의 분위기인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말투는 이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진자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이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내 분위기가 내 마음 상태나 지금 오늘 내가 말하는 거나 내 얼굴 표정이 이기는 자의 분위기가 아니다 그러면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주신 성경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믿음이 좋은 왕이 유다의 4대째 왕인데 그는 우상 숭배를 다 폐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참 귀한 왕이에요 그런데 암몽과 모합 연합군이 세일족석과 함께 엄청난 군대를 만들어서 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여호사밧 왕이지만 순간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우리도 북한과 어떻든지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민족이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전쟁을 겪고 통일이 된다면 그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여호사밧이 실제로 모합과 암몽 연합군이 치러 들어올 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믿음이 좋은 왕이었지만 휘청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 수도 없이 들었죠 그러나 실제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러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거나 혼자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밭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것 15절에 보면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무나 놀라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 레위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듣고 여호사밭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아직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내일이면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엄청난 대군과 싸워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유다 민족에게도 전사자가 나오겠죠 전쟁터에 나가서 그 옛날식의 전쟁을 하게 되면 끔찍한 일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 두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 그때 여호사밭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응답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해결된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몸이 아파서 왔는데 깨끗하게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럼 응답을 못 받은 겁니까? 여호사밭은 응답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여호사밭은 것을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거예요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주여져 있어요 이건 기독교 역사를 또 지난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류를 만드신 이후에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누리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책이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지구상에도 지금 이 시간에 동시대에 우리처럼 이렇게 늘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한글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늘 어디서든지 사서 볼 수 있는 성경책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라도 있을 수 있는 개정판 성경 그리고 세번역 성경 여러 나라의 언어성경까지 이렇게 성경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바로 말씀으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 말씀이 내 속에서 떠올라요 응답 받은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오는 어떤 것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을 펼쳐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그러면 점치듯이 볼 건 아니에요 응답해 주소서 이렇게 해서 점치듯이 이렇게 눈을 감고 짚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책을 전보듯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늘 성경 읽는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성경 읽는 생활이 있어야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꾸준히 매일 온 성도들이 같이 하죠 따로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읽어가는 일도 필요합니다 늘 읽던 성경 그 다음을 읽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신 큐티 본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여호사바세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시일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면 그러면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때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응답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사바세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사바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라 여호사바세가 그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들이 예복을 입고 그리고 악기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그들이 전쟁터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여호사바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바세에게 찬양대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시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매일 한 바퀴씩 7일을 돌라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는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여호사바세에게는 그런 지시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바세 찬양대를 스스로 세운 거예요 그건 뭘 뜻하는 거죠? 여호사바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또 우리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호사바세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구나 그러면 내가 군사가 많으냐 적으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안목과 모악과 세일족석과의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여호사바세 군대가 많으냐 적군이 많으냐 그건 아무런 고려사항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호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은 여호사바세에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짓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바세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바세는 찬양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네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팔짱 끼고 그냥 지켜만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악과 안문족석과 싸우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죠 너는 모악과 안문과 싸우려고 애를 쓰지 마 그 뜻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 여호사바세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난 뭐 해야 되나 답이 온 거예요 찬양하는 거지 키스 인트레이터 목사님이 유대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실 때 전적으로 성령님에게만 순종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또 무슨 어떤 은사를 받아보려고 하지 말라고 그날 그 메시지의 주제예요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라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아의 열심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라 제발 그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 공적을 쌓아 올려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라 그리고 통성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보니까 어느 자매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더래요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자매에게 물었어요 왜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으라며요 가만히 있으랬잖아요 그렇게 반응하는 자매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호사밭이 정말 말로만 보면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밭이 알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내 노력과 열심,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암몬 모악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사밭이 그렇게 생각이 간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 찬양하는 게 있겠구나 여러분 월드컵 축구가 대회가 열리고 나면 우리 한국이 참가하는 나라가 되어서 만약에 나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선수로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끔찍한 재앙이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선수로 나가게 되면 완전히 우리는 정말 재앙이죠 그런 뜻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요 우리가 뭘 좀 해드릴까요? 제가 좀 한 10분이라도 띄워드릴까요? 기겁을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 팔짱 끼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게 응원 아닙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우리 스스로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잘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항상 문제인 겁니다 낙심하는 것도 거기서 오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주님만 믿고 사는 것에 정말 훈련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요 나는 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해요 죽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죽었는데 영상을 이렇게 쓰시라고 그랬더니 죽었기 때문에 안 쓰신다고 그랬더니 여러분 나는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이제부터는 감사하고 찬양만 하며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는 죽었다고 하는 정확한 의미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생활, 내가 직장생활, 내가 교회생활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든지 나는 감사만 할 겁니다 찬양만 할 겁니다 찬양만 할 겁니다 그게 바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건축 부채 때문에 한 번에 심장 쇼크가 왔을 때 그때 비행기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몇 번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이다 확신을 주셨어요 이 선한 목적의 실제적인 단임은 하나님이시다 너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야 그동안 늘 그렇게 믿었고 고백을 했었지만 믿어지는 것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심장의 쇼크가 꽉 풀려지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해결되겠구나 정말 믿어지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되나요? 단임 목사인 저는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신 응답이 사랑하는 거지 어쨌든지 이 예배단 건축을 잘 마무리하고 부채 다 갚고 교회 부흥시키고 그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사랑만 하는 것이라 바로 이것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결론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세운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걸 자기의 결론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똑같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호사밧에게 아랑과 암몬 연합군이 침공해 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 가지 시험과 문제들을 겪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 받았지만 우리들에게도 문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죽겠다 못 살겠다 이렇게 하지 않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건 성도의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아직 이긴 싸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확실하게 마음으로 이겼다고 받았어요 눈앞의 현실은 아직까지 아니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은 찬양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내용은 하나님 죽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든지 도와주세요 라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야구부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는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우리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안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제가 많은데 정말 두려운 형편인데 죽을 것 같은데 그때 내 믿음이 감사하고 찬양하게 한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의 찬양은 그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냥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에게 오기를 그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 이렇게만 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호사밭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 보셨잖아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밭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걱정만 하고 기도는 못하는 단계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면 주님을 대면하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주세요 신비한 어떤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펼쳐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주세요 어떻게 역사해 주세요 라고만 끝내지 말고 말씀을 펼쳐 읽으셔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왔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이 여호사밭처럼 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 승리의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응답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루에미아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환란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힘이 필요한다면 이겨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모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를 기뻐하는 것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처지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건 여호를 기뻐하는 거예요 편안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다 해결된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호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건가 명확하게 설명하셨어요 제일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나 무슨 일을 하시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는 무슨 은사로 신유의 기적도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신 건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처음 성령님에 대한 언급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왜 성령을 보내시는 건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용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압니다 모르세요? 왜 오셨어요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절인 줄 알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증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데 전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성부 하나님도 그리고 성령님도 다 들어있는 개념이죠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이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그렇게 돼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 뒤에 나오는데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터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성공하고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죽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에 대해서 눈이 뜨이면서부터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편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형편이 좋든지 어렵든지 내가 지금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했든지 그것 때문에 실패했든지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몰렸든지 내 처지와 형편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주님을 향한 찬양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 속의 찬양은 항상 끊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성도들의 찬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낙심스러운 처지에 있든지 절망 가운데 있든지 시련 가운데 있든지 오해를 받고 있든지 죽을 지경이 됐든지 그가 정말 성도라면 그러면 놀랍게도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도 찬양을 부르잖아요 슬픈 장례식 때도 성도들의 장례식에는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건 주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성령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분위기예요 이것이 이기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형편은 어려운데 정말 낙심할 형편인데 정말 절망할 형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러면 찬양이 터져 나와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찬양이 나와요 이기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형편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문제를 바꾸기 시작해 우리가 이렇게 여우사바처럼 정말 위기의 상황에 몰렸는데도 믿음의 눈이 뜨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 안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찬양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것은 굉장한 믿음의 도전이에요 왜? 자연스러운 감정은 아니니까 믿음의 결론이니까 그런데 찬양을 부르고 부르고 부르다가 내 심령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너무나 뜨겁고 강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내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분노가 떠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여우사바시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모학과 암몬 연합군 사이에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고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그 전쟁터에 가서 적군 진영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시체밖에 없었어요 나가서 실제로 싸울 것도 없었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전리품 모아가지고 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그거 모아가지고 와야 됐을 정도로 나흘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또 드렸다고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서 그대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여러 가지 다를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령집회 오셨지만 형편이 괜찮은 분도 있고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성도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우리 분위기는 똑같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니까 내가 영접한 주님이나 내 옆에 앉으신 분이 영접한 주님이나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찬양은 똑같은 거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놀라웠게 나타나요 펄버 교사의 책 속에 그가 어릴 때 경험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어요 그들이 어릴 때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멀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데 어머니가 아이들이 셋인데 그렇게 집에서 있는데 바느질을 낮에 하는데 창문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니까 너무너무 정말 두려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가뭄이 들었어요 너무 가뭄이 심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 줄 아냐 이 서양 귀신 때문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지역에 가뭄이 든 거야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사람들을 다 죽이자 그래야 이 저주가 풀린다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바느질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밤에 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밤에 오기로 작당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남편은 이미 복음 전화로 여행을 나가 있고 애들 셋 하고 선교사, 여선교사님이 집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어머니 캐롤라인 선교사님 마음에 너무나 담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 지혜를 주셨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소와 똑같이 그렇게 저녁을 먹고 그리고 아이들을 재우려고 하는데 진짜 중국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집에 막 쳐들어 들어온 거예요 들이닥쳤습니다 막 흉기들을 들고 그때 이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먼저 놀라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험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정말 귀한 손님이 오신 것처럼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난감한 거예요 너무 정중하게 반갑게 맞아주니까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리고는 준비한 다과를 그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겁니다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앞에 다과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묘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 앉아서 이제 다과를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들어왔다가 다 차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캐롤라인 선교사님이 올리게나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중국어 찬송을 찬송이 끝날 때까지 방안은 조용해요 누구도 큰소리 안 내요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가 아닌 분위기예요 무언가가 그들을 정말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중국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멋져가 하면서 하나 둘 일어나서 나가는 겁니다 이 펄버 교사가 어릴 때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들어왔던 중국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하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 좌절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마음 상태예요 이미 분위기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잖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넬슨 만델라가 쓴 평전 넬슨 만델라 평전에 보면 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인 경찰관이었던 반드 브레기라는 사람이 동료들과 함께 18살 된 흑인 소년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그 소년을 불에 태워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소년의 집에 가서 그 소년의 아버지를 또 집에 묶어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모든 광경을 죽인당한 소년의 어머니가 보았어요 넬슨이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 반드 브레기라는 백일 경찰관 재판을 할 때 판사가 그 남편과 아들을 잃은 노 부인에게 물어요 어떤 반기를 내려주기를 원합니까? 그때 그 부인이 자리에 일어나서 세 가지 요구를 합니다 판사님 남편과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저 반드 브렉스에게 남편의 시신을 불태운 장소로 가서 그 죄를 좀 모아달라고 해주십시오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반드 브렉스가 우리 가족들을 전부 죽였지만 나는 그와 함께 나눌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에 한 달에 두 번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한번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부인이 일어나서 그 피고인 속에 있는 반드 브렉스를 향하여 걸어가요 그때 그 재판정 속에 방청객으로 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그리고 방청객들이 다 그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너 부인은 그 반드 브렉이라고 하는 백인 경찰관에게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백인 경찰관이 졸두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찬송과 자기를 안아주려고 오는 그 노 부인을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가 그 흉악한 정말 성격이 거친 그 백인 경찰관이 졸두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경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사람 중에 졸두하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지만 졸두하는 자가 나와요 마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역경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화를 낼 거예요 막 화를 낼 겁니다 왜? 마귀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분노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분노하고 그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각본이거든요 그런데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더 어려움을 주어요 더 어려움을 이래도 너가 찬양할 수 있겠냐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귀는 정말 너무너무 분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렵게 할 거예요 이제는 진짜 끝장날 것 같은 상황까지 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졸두 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는 진짜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삽니까? 이제는 마귀를 정말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찬양인 거예요 형편이 좋을 때 그건 찬양이 아무런 믿음의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울 때 바울과 신라가 빌리포 감옥에서 그가 무지하게 매를 맞고 전도한다고 그렇게 매를 맞고 갇혔을 때 찬양했죠 여러분 이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알고 보면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이럴 기회가 죽고 나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천사들도 그런 찬양 못 불러요 왜? 천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요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찬양 천사도 못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건 정말 기회인 거예요 이따금 하나님은 저에게 너 기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가 있어요 목회하고 또 주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순간 휘청거리게 돼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하고 힘들어하고 그때 주님은 영락없이 저에게 물으세요 너 기쁨이 어디 있냐 한 번은 우리 목사님들과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도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들의 분위기가 왜 이러냐 제가 가만히 기도의 분위기를 봤어요 목사님들만 모인 기도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누구보다도 믿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느끼겠어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문제는 분위기가 문제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런 분위기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들과 같이 나눴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분위기의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합시다 그리고 기도가 확 달라졌어요 지난 주일에도 주일 아침에 내가 오늘 주일 설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 설교를 좀 즐겁게 해라 그날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너 설교 좀 즐겁게 해라 주님이 보시기에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보면 내가 다 답답하다 말씀은 내가 주는 건데 너는 내가 주는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어째서 너는 그렇게 힘들다 그렇게만 하냐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도 힘을 얻었어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별명은 이기는 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기는 자라는 이름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 속에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말과 생각 마음이 이기는 분위기인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기를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세우시기를 여호사밭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호사밭의 경험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